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로마사 농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라쿠스 행제의 농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이분은 시공을 초월한 계획의 아이콘 같습니다. 로마의 맹문 기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서민들을 위해서 농지계획을 시도했는데 결국 대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 실패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계획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혹평을 한다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1건 37장에 마키아벨리의 그라쿠스 평이 나오는데 그라쿠스 형제는 의도에서는 칭찰할 만 했지만 결국은 신중하지 못한 일을 저지른 셈이다. 공화국에서 심각한 지경에 이런 부조리를 제거하려 한 것은 좋았지만 먼 과거에까지 그 호력이 소급되는 법률을 제장하려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결정 때문에 공화국이 파매를 초래했고 이때까지 부조리를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더 재촉시킨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결국은 팽민들의 맹혜와 부에 대한 야망과 기대감을 부추긴 것이 농지법이었다. 그리고 농지법을 통해서 기족과 팽면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것이 로마 공화정을 파멸로 몰아갔다. 이런 팽을 내립니다. 그라쿠스 중의 형님이 티베루스입니다. 티베루스 그라쿠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입니다. 스키피오는 한리발 전쟁의 영웅입니다. 한리발이 2차 포인의 전쟁 때 이탈리아 반도를 쳐들어와서 거의 근 10년간 휩쓸고 다니는데 그에 대해서 로마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이 스키피오가 나타나서 에스파냐를 점령하고 직접 카르타골 본국을 쳐들어감으로써 한리발을 끌어들이고 결국 자마 전투에서 한리발을 끌어들인 그런 영웅입니다. 망할 뻔한 로마를 살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영예로웠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존경심, 예전한 감정 이런 게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까지도 그 영예가 미치고 있었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라쿠스의 할아버지 본가도 만만찬한 집안이었어요. 할아버지 그라쿠스도 한리발 전쟁에서 노예군단을 이끌고 싸우다가 장대리 전사한 사람이고 또 아버지 그라쿠스도 집정관을 두 번이나 하고 개선장군을 두 번이나 한 당대의 최고의 정치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스파냐 통치를 잘함으로써 에스파냐에서 50년간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그런 평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또 장가도 잘 갔어요. 당시에 원룬원에 그라이벌 가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외할아버지 스키피오 가문이고 또 하나는 클라우디우스 가문이었습니다. 그 클라우디우스 가문으로 장가를 가게 됐는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클라우디우스 장인이 갑자기 회사가 돌아오면서 와이프 보고 지금 내가 사익감을 점찍어 놓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 기분 나쁠까 아닙니까? 갑자기 자기하고 상의도 안 하고 결정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라면 몰라도 왜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티베리우스다 해서 결혼이 쉽게 성사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기족 중의 기족이고 거의 왕족에 가까운 대우를 받고 있는 기족이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할 당시는 포에니 전쟁 이후입니다. 그때부터는 로마에 대항할 외부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내해로 두는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자기 매형인 스키피오 아이밀리아무스가 카르토가를 멸망시킨 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멸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폴리비우스 지금 우리는 지난 날 영화를 자랑했던 제국의 멸망이란 위대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네. 지금 이 순간 내 가슴 속에는 승리의 기뻄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로마도 이와 똑같은 순간을 맞이할 거라는 비해감으로 가득 차이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영고성세라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로마의 판도가 카르타고를 멸망한 후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마케토니아도 점령을 했고 스페인도 카르타고를 점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이너 전쟁 후에 로마군이 약화됩니다. 에스파냐에서 로마군이 패배를 하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고 시칠리아의 노예반란이 일어났는데도 로마군이 진압을 못하고 전쟁근극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 원인을 소농의 몰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봐요. 그 당시에 진집 대상 시민도 감사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 것 같아요. 또 대농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로마가 대국화되어 가면서 대규모 투자라든지 이런 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왜냐하면 밀 이런 거는 싸게 시칠리아라든지 북이탈리아에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는 특용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도 일반 소농이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다. 장기투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 또 노예도 많이 생겼으니까 노예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농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가고 있었다. 그러면 소농이 몰락하면 어디 가겠냐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그런데 당시에는 건설공사 이런 게 많지 않아가지고 임금 노동자 일자리도 감소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시칠리아의 노예발란라 공물가도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티베리우스가 국민간으로 활동하는 시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스파니아에서 누만티아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로마군이 대패를 합니다. BC 137년에 집정관 만키누스가 4만 백력을 이끌고 누만티아를 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소규모 접전에서 많이 패하고 철수를 하는 데 잘못해가지고 부족들한테 포위를 댄 것 같아요. 그래서 절차절명의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때 티베리우스가 협상을 잘해서 평화협정 체계를 하고 성공을 합니다. 티베리우스가 협상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버지의 유산이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판야 통치 때 굉장히 공정한 정치를 했다. 이런 평을 받았고 그 속주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이 사람들이 협상을 해 준 겁니다. 협상이 잘 되어와서 돌아왔는데 원로우는 굉장히 대노를 합니다. 어떻게 로마군이 이렇게 목숨을 구우라는 굴욕증 협상을 했느냐 하면서 무효순언을 해버립니다. 서키피와 아이밀리아누스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무효하고 패장 만키누스를 결박을 해서 누만티아군에 넘깁니다. 그런 사건이 나다 보니까 티베리우스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티베리우스 입장에서는 부춘이 맹혜를 걸고 맺은 협정이고 또 2만 명의 목숨을 살린 협정인데 이걸 어떻게 무효를 하느냐 그 약속을 한 나는 뭐가 되느냐 이런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또 당시 이 결정도 아무나 헷갈리고 로마 집정관인 마키누스가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무효하느냐 이런 불만을 가졌는데 특히 매영석기표가 직접 나서고 강하게 주장하고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배방감을 가졌다 그래요. 또 자기가 직접 다시 정벌군으로 나서겠다 이런 것도 기분이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서키피오하고 멀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서키피오가 왜 이렇게 반대했냐면 물론 이게 티베리우스의 앞날이라든지 정치의 희망을 깎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용장 중에 용장입니다. 서키피오는 이때까지 전쟁에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 항상 용감하게 싸웠고 앞장 싸웠고 또 자기 친구가 전투쟁에 칼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적군과 싸워 칼을 찾아오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사 중에 용사인 사람인데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서 로마의 기고와 맹예를 지켜야지 어떻게 목숨을 구부라는 굴욕적인 협정을 하고 왔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다 이 생각도 듭니다. 그러긴 하지만 로마군이 맺은 협정이고 약속인데 그걸 지켜주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정벌을 하면 모르되 당장 정벌군을 편성하고 이게 로마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로운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가급적 현장에 있던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더 맞지도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스키피오는 누만티아에 가서 실제로 승리해 옵니다. 그리고 누만티아 사람들은 결코 항복하지 않고 옛날 이스라엘 마사다 요새에서 자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결을 하면서 전쟁이 종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지비루스는 더욱더 클라우디우스 땅파에 가까워집니다. 이 내용은 여기가 지금 누만티아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가 없는 땅에 가서 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사는 것도 이런 초가집 같은데 살았으니까 그렇게 잘 사는 지역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수익성이 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데니까 로마군이 사기도 높지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제 자결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원로연에는 스키피오 가문과 클라우디우스 가문이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여당 야당의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티베리우스는 점점 클라우디우스 자기 처가 쪽의 당파에 가깝게 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티베리우스는 만티우스 전쟁에 갔다 온 이후로 BC 133년에 호민관이 됩니다. 이제 호민관이 되면서 제일 처음 한 게 농지 개혁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 로마는 원래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에 토지 일부를 몰수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국유주를 임대를 하는 정책을 해왔습니다. 한 BC 140년경에 로마 국유주가 한 50만 헥타르 정도 됐대요. 로마 영토가 한 7분의 1 정도 되는 국유주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반 서민들보다도 기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라쿠스가 내쉬어온 계획안은 1인당 125헥타르 이상 국유주를 가지면 안 된다. 한도를 적고 그 이상 국유주는 몰수해서 이제 빈농에게 분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국유지 상한을 정해버린 겁니다. 1인당 125헥타르. 가족으로 보면 250헥타르까지 하고 상속은 허용하고 양도는 금지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 모토는 뭐냐 하면 빈농에게 국유주를 임대해 줘 가지고 소농도 육성하고 로마군의 백력자원도 키우는 일을 하겠다. 그런 목표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군의 약화와 백력자원 등록이 줄어드니까 그런 데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 문제는 누만티아 전쟁을 거치면서 티베리우스가 상당히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티베리우스의 연설을 보면 조금 선동적이긴 하지만 연설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덜짐승도 날짐승도 저마다 보금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조국을 위해 싸우는 로마 병사들은 햇빛과 공기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집도 땅도 없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유롱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전쟁터의 지휘관은 너희는 가족과 조상의 무덤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마는 이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병사들은 조상을 모실 무덤이 없고 조상을 제사지낼 재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싸웠고 용감하게 죽었습니다마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의 재산과 행운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선동적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소농의 몰락의 현상을 절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설에서 보다시피 계획에 유리한 요인도 있어요. 진짜 맹분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국유주의 상환을 둔 것은 리키뉴스 섹스티우스법에 원래 있었습니다. 농지 상환을 125헥타르 이런 내용이 이미 있었는데 어긴 사람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도록 됐는데 이 벌금도 잘 안 물리고 한 200년 지나오면서 허지부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대다수 일반 농민들의 임차 면적은 7.5헥타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125헥타르를 가진 것은 굉장히 많이 가진 거죠. 거기다 가뭄까지 하면 250헥타르 그 넘어서까지 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규모고 또 그게 규정을 어긴 거니까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의 소농육성과 백력자원 확대 이게 절실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파냐스도 전쟁이 지고 또 군대의 군기도 약화되고 로마군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징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산을 하한을 자꾸 낮추어도 그 징집하는 인력이 부족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만큼 재산 없이 유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처가인 클라우디우스 가문이 적극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티베리우스가 스키표 가문보다도 자기 편을 드니까 기분도 좋고 완전히 클라우디우스 당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클라우디우스 당파 입장에서도 궁극적으로 토지를 나눠주고 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클라우디우스 가문에 대한 지지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고난 판단을 했죠. 이제 그래서 수수이지만 적극적으로 티베리우스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에게 불리한 요인은 결국 스키표 가문가의 불화입니다. 스키표 아이밀리아누스하고는 아까 누만티아 전쟁 때문에 불화가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만티아 전쟁에 패배 왔을 때 티베리우스도 묶어서 보내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막아준 게 명인데도 불구하고 티베리우스는 좀 불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혹시 자기의 신망과 정치적 입지를 굉장히 약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고 또 외사촌이 있어요. 스키표 나시카라는 이 사람은 대토지 소유자입니다. 그 마늘 땅을 내놓아야 입장이니까 반대를 하는데 티베리우스가 국유주의로 무산자에게 배분해서 정치적 입지를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졌던 것 같고 티베리우스가 처가하고 소통만 하니까 자기들을 배반한 걸로 생각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본가하고 소홀해진 거예요. 자기는 원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못 해버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봐집니다. 여러 가지 농지법을 하는 데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티베리우스의 실패를 복귀를 해본다면 처음 호민간 옥타비우스와의 다툼입니다. 티베리우스가 온갖 설득과 해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민간 옥타비우스는 농지법이 제한된 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과거 같으면 민중이 원하는 그런 법안에 반대하는 호민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티베리우스가 원론과 산협의 절차를 안 한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론은 협의를 안 해오니까 옥타비우스를 꼬신 겁니다. 또 옥타비우스도 대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니가 우리나 동병상련 아니냐 하면서 백업을 해주니까 자기 혼자 같으면 진짜 그렇게 맞을 힘이 없을 때인데 원론이 백업을 해주니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엉터리가 있는 놈이 있느냐 호민간이라는 놈이 백민의 의사에 반하는 의견을 발표를 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그래서 백민의 의사에 반하는 호민간은 호민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타비우스를 탄핵해서 맨직을 시켜버립니다. 그 당시에 백민들을 집회해서 모아놓고 옥타비우스는 우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호민간 될 자격이 없다 해서 호민간을 맨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때까지 로마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탈과 관용, 절제의 로마 전통을 파괴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중들도 맨직시킬 때는 투표를 해놓고도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점점 가지게 되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